오늘은 사주여덟자 밑에 각각의 조자에 지장관이라고 하는 안보이는 것이 있어요. 사주여덟자를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지만 깊은 속내는 지지에 있는 지장관을 보면 그 사람이 겉으로는 안보이지만 숨겨진 속내라던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기운 아니면 남을 속일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알 수 있어요. 자주에는 민수와 기수가 있어요. 그리고 싱토에는 대수, 싱글보토, 인목에는 무토, 정화, 간목, 묘목에는 간목, 글목, 싱토에는 인목, 헬스, 술토, 사화에는 무토, 경구, 경화, 오화에는 경화, 무토, 경화